이제 전사의 후예는 화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차고야, 차고. 맞네. 이분은 바로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터프한 매력으로 여심을 사로잡은 90년대 청춘스타 배우 이훈 씨입니다. 아, 훈이야. 훈이야, 훈이야. 뭐야? 이훈 씨입니다. 만나면 아무 말 못 하고서. 아무도 몰랐어.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 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버튼이 들이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헤이, 브라보. 이 음을 몰랐는데. 라이언즈 오빠 때문에 지금 맘했어. 저 뒤에서 하도 개그맨들 얘기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 이은이 형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너도 그러니? 너무 몰아갔어, 진짜. 이은이는 제가 맞춰야 되거든요. 맞추셔야 되는 분을 못 맞추셨습니다, 지금. 시청자 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배우 이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